부산 국악방송 부산 국악방송 특별생방송으로 엮어본 상한골상사디아 부산의 김준호 손심심 두 분과의 깊은 우정도 쌓고 왔죠? 그렇습니다. 잘 계시겠죠 두 분? 그러겠죠. 그런데 가며오며 보니까요. 들판에 풍년은 풍년인데 농부님들은 수심이 많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풍년이면 서로들 좋아하고 축하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쌀이 남아도니까 농부님들 근심거리도 남아도는 것 같죠? 네네. 풍년이니까 풍년가도 불러야 하고 농부가도 불러야 하는데 쌀은 창고에 쌓여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2천만 명이 1년을 먹을 쌀이 남아있다는데요. 그래도 주변에 보면 결식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니 뭐 저 한쪽에서는 오래 묵은 쌀은 동물 사료로 쓰는 게 어떠냐 하는데요. 네. 그런데요. 우리 그 정서상 쌀 한 털이 어떤 건데 아니 동물에게 쌀 사료라니 뭐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게 쌀로 가공한 다양한 먹거리인데요. 다행히 쌀 가공식품들이 중국 수출길도 열렸다고 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왕이면은요. 오래오래 입맛을 잡을 그런 안전한 먹거리가 나왔으면 하네요. 네네. 쌀과 다른 그 안전한 먹거리와 융합시킨 또 다른 가공식품들도 연구 중이라니까 우리가 기대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가을 들판은 풍년인데 농부님들은 풍년가하고 농부가를 좀 반겨주셔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움으로 추수가 끝난 들판을 보고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더욱이 새로운 그 맛깔스러운 안전한 쌀과 가공식품들이 줄줄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곡 띄워볼게요. 농부가입니다.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입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농부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한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여보게 초라니! 북장구 챙겼네! 어디 잔치자리 났는가? 이 사람, 오늘 달려꺼면 생각나는 사람 없는가? 오늘 11월 9일. 혹시 광대 생일인가? 응? 생일은? 응. 생일 틀림없네. 11월 9일 119. 아, 이래도 모르겄나? 119라면은? 응응. 아, 그럼 오늘이... 아하하, 그렇구나. 오늘이 소방의 날이구만. 그래, 그래서 병원부터 가야겠네. 아, 소방의 날인데 소방서로 가야지. 병원은 왜? 아, 글쎄. 우리 동네 그 김소방장, 박소방교가 병원에 있다니까. 아이고, 아니, 화재 진압하다가 다친 건가? 아이고, 얼마나 다쳤는데. 아, 그러니까 불은 불이었는데 말이야. 술에 취해서 열불 나가지고 몸부림 피는 걸 구급차에 싣고 갔는데 주먹질을 해야 돼서 그냥 박소방교는 눈 한쪽이 아직도 잘 안 보인다네. 아이고, 술 취해서 어디다가 분 불이야? 아니, 그러면은 김소방장은? 응, 그 양반은 사람 난리라! 그냥 아우성을 쳐서 구급차를 몰고 공원을 갔더니 말이야. 글쎄 죽은 비둘기 치우라고 하더라네. 뭐? 그걸 119에 신고해서 출동하게 만들고는 비둘기를 치워라? 응, 그래서 좋은 말로. 아, 이러시면 너 급한 사람 못 구합니다 했더니 그냥 치우라면 치우지 잔말이라면서 그냥 때리더란 거네. 아,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응. 아이고, 오늘 소방의 날에 병원 신세라니. 아니, 그러면은 그 주먹 날리고 행패부린 사람은, 응? 아니, 소방관 보호할 법도 없더란 말인가? 아이, 잘 봐. 이 찌가 없어. 그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소방구조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벌금 3천만 원인데 에이, 법만 그렇다니 올겨울 걱정 아닌가? 아, 그래서? 이 북장구 지인 가지고 어쩌자고? 병원에 누운 소방관들 많은데 무슨 구술하자고 북장구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광대라도 싹싹 빌어야지. 저정, 저정, 저정!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른 동네에 불이 났는데 술 취해 구급차 타고 가다가 소방관 때린 사람 3천만 원 벌금 대신에 석 달려를 소방차를 탁고 조이고 소방관 옷을 빨도록 인도해 주시옵고요. 암은 화재 현장에 생사를 널고 뛰어든 그 소방관 안전도 빌어줘야지. 불길 속에 사람 없고 애기 안고 뛰어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소방관들에게 겁나면 한 그릇이다도 드실 잠을 주시오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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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러지 않게 하여 소방관들이 한숨 좀 돌리게 허사이다여 상향 네, 이광수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선고사 소리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이 11월 9일 소방의 날입니다. 전국에 10초당 한 번 꼴로 출동 중인 소방관 여러분들이신데요. 네, 네. 네, 물론이죠. 화재 현장에서 지친 소방관이 시커멓게 그을린 모습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는 사진 말이에요. 네,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그 소방이라는 게 사라지는 걸 미리 막는다는 뜻도 있다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타 사라질 건물과 시설물을 미리 불조심해서 막고요. 네, 네. 첫째 우선은 소방관 안전도 잘 대비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레 소레 우레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추심 가을마음 노래입니다 네, 봄에는 봄이라서 생긴 춘심을 노래하고 가을에는 또 추심을 노래했던 거죠 네, 네 네, 참 오랜 그 유배 생활 속에서 다시 보내는 가을, 감회가 남달랐겠죠 네, 그렇겠죠 네, 만년에 다산 정약용이 남긴 추심 오수 그러니까 가을을 보내는 마음을 노래한 다섯 수의 시를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가을을 보내는 마음과 같은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네, 네 지금처럼 가을비가 지난 다음을 노래한 작품도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부슬부슬 산을 적신 가을비 연못에 내린다 가을 꽃이고 풀이고 작은 담에 누웠구나 날이 개서 하늘이 깨끗한 날 시든 화초들 설이 앞에 어쩔 거나 네, 네 한 며칠간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지 않습니까 네 아마 지금이랑 비슷한 때였겠죠 집 주변과 산을 적신 그 가을비를 보면서 절에 시든 꽃들이 설이 앞에 무슨 재주로 꽃송이를 들고 일어서겠느냐 하면서 수심겨워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비가 지난 다음 햇살이 아깝더라 하는 심견도 나옵니다 우물과 차가운 연기 푸른 오동 감싸고 두레박 소리 끊겼는데 까마귀가 날아간다 저 해가 지면 별이 나오겠지 아깝더라 가을 황혼 그 시각이 네, 네 저물고 있는 가을 황혼 그 잠깐 시간이라도 멈추고 싶었던 다산의 가을 마음이 엿보이죠 네, 네 바로 그 황혼 무렵 우수수 달려드는 그 가을 바람에 낙엽은 지고요 그렇습니다 그 시각 한 귀공자가 다산 선생을 만나보겠다고 말을 타고 달려와 말곱비를 매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네 근데 그 귀공자에게 말곱비를 매지 말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버드나무, 단풍나무 할 것도 없이 우수수 낙엽지고 그 앙상한 가지만 드러낼 때인데요 그 나무에다 멋을 낸 그 붉은 고피를 침칭 동에 매면 그 시든 나무들이 얼마나 힘들고 부끄러워하겠느냐 뭐 그런 심정이죠 낙엽진 나무에 멋을 부린 말곱비를 매지 마라 봄날이라면 차라리 꽃이라도 피우며 뽐내고 견딜만 하지만 앙상하게 가지만 드러낸 나무 허리를 말곱비로 칭칭 감다니 네네, 가을 나무를 향한 다산의 그 햇듯한 정이 느껴지는 구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날 봤던 그 자줏빛 꽃들의 향연을 다시금 그리워하는데요 네 다산이 만난 가을 그 월계와 구절입니다 네, 엊그제 곱던 월계와 한떨기 한쪽은 떨어지고 떨어진 쪽은 차갑구나 생각난다 지난 춘통 시절 자줏빛 함께 보며 반겨했지 싶은데 네네, 그리고 아랄이 익은 석류를 보면서 가을로부터 오는 마음들 석류처럼 시큼하고 달콤한 그런 삶을 돌아보고 있죠 자, 그럼 이 석류 구절에 그의 다산의 가을 마음이 아랄이 박혀 있거든요 산골 석류 올골차게 해변에 둥글둥글 바람 불어 편치 못할 텐데 쉬고도 씁쓸한 거 가득 머금고 요염하게 붉은 뺨으로 사람 눈길 끄는 거우 네네, 가을이 주는 맛을 다산은 석류를 보며 느끼고 있죠 거솔을 수 없는 그 세월 맛처럼 시더라 씁쓸하면서 달달하게 그 요염한 석류뼘 같은 가을이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도 이 가을비가 지난 다음에 다산의 눈길로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석류같이 쉬고 씁쓸음하면서 달달한 그런 풍경도 글쎄요, 이제는 지고 있겠죠 네, 그렇죠 자, 고전사랑방 다산의 가을마음 추심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에서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추월장강 띄워드립니다 백인영의 철가야금, 이철주의 대금연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자, 체험열차 다들 타셨나요? 오늘은 수험생을 위한 특별칸 애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킨푹푹 빅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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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차에 수험생 특별칸이 있다고요?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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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가 있나요? 여기도 무슨 뭐 향기 가득 펴놓고 마셔라, 편해진다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연 먹고 떡 먹고 떡떡 붙어라? 아, 네, 아주 많이 급하시군요 자 수험생과 같이 오셨나요 아유 그럼요 잠깐이라도 바람 좀 쏘였으면 해서요 체험열차에 수험생 특별칸이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왔는데 역시나인가요 아 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면 되는데 무슨 호들갑이냐 네 여기서는 확 풀어드리거든요 네 아니 애가 긴장이 확 풀리면은 정답을 꼭꼭 찍어야 하는데 긴장이 확 풀리면은 어쩌라고 아유 다음 연 내려야 되겄네 아 네 다음 역은 먹자역 네 수험생들을 위한 영양식으로 마련된 먹자역이고요 수면역 최면역 기도역 아 네 기도가 필요하시면 지금 즉시 사랑하는 자여 너의 평강과 잘됨을 기도하나니 범사의 강건함을 내가 간구하나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답이 절로 보일지어다 아유 이런 기도는 100일 전부터 올렸어요 아 네 100일 기도를 올렸다니 아 자 그러면 수험생에게 이 칸을 추천해드리고 싶군요 자 보세요 저 수험생들 말입니다 어라 북이랑 장구를 두들기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북통 장구통 두들기면서 덩덩 궁닭궁 덩덩 궁닭궁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 같이 한번 잡아보세요 아유 그 정도는 따라하죠 아이고 예예 한번 두들겨 보는 거다 그동안 그냥 머리가 다 쓰게 짓눌렀던 거 자 자 자 등등 궁닭궁 덩덩 궁닭궁 딱궁 날리자 등등 날려라 네네 바로 그겁니다 단순하게 명쾌하게 그리고 수능시험도 시원시원 명쾌하게 자 자 등등 궁닭궁 등등 날려라 왕짜증 날려봐 등등 궁짜궁 스트레스 팡팡 치키폭팡 날려봐 풍물로 날려봐 등등 궁닭궁 부글둥둥 날려봐 장구로 날려봐 자 자 자 어떠니 적응이 되는 거니? 아유 그러면 이제 아로마 향 맡으러 갈까? 뭐? 계속 치겠다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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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힘껏 두들겨줘 등등 궁닭궁 수능 짜증 날려보세요 자 수험생 체험열차 다음 역은 향기로운 향촌역입니다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춘향가 가운데서 과거장 대목을 안숙선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수능 시험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보면은 수험생들 마음을 아주 그냥 편하게 안정시켜주는 그 향기 제품들이 인기더라고요 네네 그렇더군요 특히 그 합격을 비는 그 전통 엿과 떡도 훨씬 보기 좋게 포장돼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이제부터는 조금은 긴장들을 푸시고 심신을 좀 편하게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꼭 네 물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마음 비시고요 오늘 내일 사이에 먹는 거 자는 거 마음 편하게 잘 유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냥 평소 같이 그럼요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네 그냥 끌려주시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우리 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보기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 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화천군은 화천읍 상리불도함의 한국전통예절 교육문화원을 개소했습니다 화천교육원은 한국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활성화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며 구는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천교육원은 앞으로 연 100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를 비롯해 다도, 전통가리의 시연, 전통놀이 퍼레이드 및 민속놀이 체험 등의 축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해 다도예절, 생활예절, 전통놀이 지도사 등을 교육 예절문화 교육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경남 합천군에서는 외래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즐겁고 행복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12월 13일까지 약 50일간 관내 대장경 테마파크에서 오후료 목공예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통 목공예 기획 초대전은 전통 목공예 장인인 오후료 선생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우리나라 전통 나무로 만든 나무 조각품 및 회화 30여 점을 대장경 테마파크 기획 전시실에서 나무의 생명력, 나무 새 생명을 찾다라는 주제로 전시하게 됩니다 작가 예인 오후료 선생은 전통 목공예 부문에서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특선회 다양한 전국대회 수상 경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번 대장경 테마파크 특별기획전을 통해 나무의 생명력을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의 메인 작품인 8만 대장경판 이훈행렬 목공예 회화는 대장경 테마파크의 이미지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8만 대장경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전통 목공예를 통해 예술적으로 한층 더 승화시켜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2015 조이올팍 브런치 콘서트 세 번째 시리즈 음악 칼럼니스트 강헌과 함께하는 세계를 담은 우리 음악 선율이 11월 18일 오전 11시 올림픽공원 우리금융 아트홀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강헌과 퓨전 국악 밴드 고레아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돈돌나리어, 하얀 날개, 아이고 답답 등 우리 토속민요와 대중음악을 접목한 퓨전 국악 선율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공연 종료 후에는 음료와 브런치가 제공되며 올림픽공원의 황홀한 늦가을 정취와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국악의 선율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레아 밴드는 한국의 전통음악가 4명 브라질 전통타악기 연주자 등 아티스트 6명이 2010년에 결성한 창작국악 월드뮤직 밴드입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02-410-165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청주 고인쇠 박물관과 함께 기획전 활판에 비친 근대의 일상을 12월 31일까지 고인쇠 박물관 근현대 인쇄 전시관에서 개최합니다 이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역 박물관과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하는 K-뮤지엄스 공동기획전 사업의 일원으로 마련됐으며 1883년 박물국이 근대 나팔자 인쇄수를 도입하면서 나타난 신문과 사회 변화상을 3부로 나눠 살핍니다 제1부 신문의 탄생 박물국과 한성순보는 박물국이 세워지기까지의 과정과 설립 이후 1883년에서 1884년에 발행한 소식지인 한성순보 등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놀이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류정보센터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놀이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류구토 헐쌍 상암골 상사디야 공소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북도 칠곡군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칠곡에서는요 해외에서 칠곡으로 들어와 사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차례차례 친정부모를 초청해서 만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살겠다 그래서 한국 신랑을 택한 해외 신부들이 나름 열심히 살면서 작은 꿈을 일구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슴 한켠엔 늘 그리움이 있었던 거죠 그럼요 그런 소원을 풀어주자는 뜻으로 칠곡군에서 펼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부모 초청과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으로 식사라도 차려드리고 싶다 네네 그리고 또 해외에 사는 그 부모님들은 꿈에서라도 딸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겠죠 네 그래서 칠곡군은 올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중국 일본 등에서 칠곡으로 시집 온 결혼 이주 여성의 친정부모님들을 초청하고 있는데요 친정부모들은 8박 9일간을 딸과 사유와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24일엔 칠곡보 생태공원에서 다문화가족 부모 초청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열고서 대형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운동회를 하면서 회풀을 풀었고요 네 그리고 칠곡군청을 찾아가서 백선기 칠곡군수와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 서로 살아가는 얘기도 나눴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특히 일본에서 칠곡으로 시집 온 히구찌 아야씨의 친정어머니 히구찌 아사코씨는 지금 한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뉴스를 볼 때마다 한국에 사는 딸이 걱정되노라 했다죠 네 하지만 잘 지내고 있는 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심도 됐다면서 칠곡에서 서울로 구경을 와서 남산 타오며 경복궁 구경도 함께한 그 추억을 간직하고 떠났답니다 네네 현재 칠곡군으로 시집 온 해외 결혼 이주민이 76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군 단위로 봐서는 경상도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편이라는데요 그렇죠 762명이나 칠곡에 살겠다며 결혼해 살고 있는 해외 이주 여성들 네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지원을 하고 있다네요 네네 그럼요 우선 한국성시며 이름도 지어서 등록해 주고요 우리말 공부방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문화체험기회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자녀교육도 이끌어주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길도 꾸준히 선도해 주고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마치 우리네 비빔밥처럼 찬밥 더운밥 쌀밥 보리밥 묵나물 햇나물 등을 가리지 않고 잘 비벼서 맛깔스럽고 조화롭게 어울리듯이 칠곡에서 행복하게 보람있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향 소식은 칠곡에서 진행 중인 해외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부모와의 만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심청가 가운데서 심청모녀 상봉대봉을 띄워드리는데요 오정숙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황골 풍류극장 오늘은 관동협계전 얘기 가운데 관동 땅 이수기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관동으로 간 협객 이수기를 만나보실까요 전에 한양의 무협지사 이수기가 강원도 양양 친구를 찾아가다 산중에서 밤을 맞았겠다 아이고 산중의 해가 이리 빨리 지다니 이 낭패로고 돌아가자니 길이 멀고 또 그냥 가자니 밤중인데 양양은 가야겠고 참네 어디 불빛이라도 보였으면 싶은데 아니 가만 그때 그 친구가 뭘 했더라 이 사람아 관동산 중은 해가 빨리 떨어져 밤중에 초행길은 무리하지 말고 아 뭐 호랑이 만나고 싶으면 그냥 가도 되네 이 사람아 아 이 사람아 마중이라도 좀 나와주지 그래도 그 한양의 협객 이수기인데 멈출 수 있나 아이고 저건 뭔거? 시퍼런 저 저 저 저 저 저 저 호랑이 누나린가? 하하하하 이 사람아 밤에 시퍼런 안광이 나오는게 한두 짐승이 아니야 시퍼런 거면은 토끼일걸세 근데 새빨간 안광을 조심해야 되네 사람을 해치는 야수 안광은 벌겋거든 너는 그 토끼 맞지? 아니 이거사 너도 놀란 거냐? 왜 내 눈에서도 벌건 불이 보이는 개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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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아 줄 것이니 자 어서 가거라 어서 가 아이고 자자 아이고 놀랬구만 어디 불빛이라도 보였으면 싶은데 어허 어 저기로구나 들어와 왜 백년 먹은 여우가 더? 아이고 거 무슨 말씀을 아이고 예 그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그럼 이따가 저 고개를 넘겠단 소리야? 고개를 넘다니요? 아 그러면은 하룻밤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해야지 아하 아하 예 아 그렇군요 아 예 그 하룻밤 이슬을 피해 보겠습니다 다행이네 이상하다 싶으면은 우리 개들이 그냥 먼저 물어 뜯었을 텐데 아니 개들이 뭘 알기라도 한단 겁니까? 암 옷 속에 칼 품고 오는 놈들 정도는 해결하지 아니 그럼 날 물어야 맞는데 저 지팡이가 실은 칼이 옳습니다요 용케 알아봤구먼 사람피 짐승피를 묻혔으면은 바로 물어 뜯었을게요 그 그래 뭘 먹기는 먹었고? 아이고 먹긴 뭘 먹겠습니까? 고구마라도 두억에 먹고 싶습니다마는 고구마는 이제 안 꼽으니 배 가고 볼게요 산증이니 그냥 우리 먹던 대로 먹어 이게 물이고 아이고 예예예 아이고 이제야 살았구나 싶습니다요 음 이쪽은 초행일 테고 그러니 산증에서 길을 잃지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그 양양의 그 친구를 찾아가는데요 그 산증의 해가 그리 빨리 지는지 몰랐습지요 그 나이에 친구를 찾아다니는 거 보니까 장가는 아직인가? 못 갔구먼 못 갔어 저기 어르신 이제 못 간 게 아니라 장가나 못 가나 장가가 뭔 줄 모르면서 어떻게 오늘 밤 장가 갈 테요? 오늘 밤 장가 라니? 야 저 장가 소리에 숨 넘어가는 거 봐라 그동안 여자들 많이 흔들고 다녔는데 또 울리려고 그러나? 아이고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아이고 제가 많이 흔들흔들거렸죠 아이고 그런 술 취해서 흔들거린 거고 여자들 이리저리 흔드는 거 죄가 다 그러니까 오늘 밤 장가 들어 아이고 저 어르신 농담 말씀도 참 농담? 이 동네 사람들 줄이 줄줄이 죽어 나갔는데 그것도 농담이겠냐? 아니 사람이 줄줄이 죽어 나가다니요? 우리 집 식구도 겨우 둘 남았는데 이것도 농담이냐? 이놈이 어르신 뭔 말을 하면 진심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 감자 같은 눈이 감자 먹으면서 감자 같은 소리를 하네 이놈아 아이고 어르신 어르신 그 말씀 들을 거니까 아이고 저한테 이놈도 협객이 오시다 그 협객? 네 이놈이 한양골 주막 치마폭에 쌓인 치마폭 협객이지 협객이라고 이놈아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말씀 들을 거니까 아이고 아이고 예예 아이고 듣겄습니다요 아이고 그러니 제발 진정하시고요 네 그럼 장가 갈래 말래 아이고 어르신 장가라뇨 네 대금 시나위를 원한철의 대금과 이경섭의 장국장단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폭류국장 관동협객전 얘기 중에 그 관동 땅 이수기 편을 중심으로 엮어 봤는데요 네 한양협객 이수기가 강원도 양양을 가다 길을 잃었죠 네 산중에서 그것도 밤중에 길을 잃었으니 등불만 찾아 헤매다가 겨우 한 노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노파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밤 장가 들어라 네 이거 초면에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을에 줄줄이 사람이 죽었다는 말도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한양협객이 관동 땅에서도 협객이 될 수 있을지 자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여러분 내일 편 기다려주세요 월요일에 마련한 우리 음악 감상실 소리길 가락길 오늘 경기 12좌창 박물가를 감상해 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 12좌창에는 춘향이 얘기가 여러 번 있죠 소춘향가 집장가 형장가의 말이죠 그렇죠 네네 소춘향가라는 이 제목만 봐도 경기 소리로 춘향이 얘기를 엮은 거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경기 12좌창 10장가로 이어지고 그 다음이 박물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언뜻 보면 구한말에 들어온 여성들의 귀중품 화장품 노리개 유행품들이 나열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죠 박물가에 등장하는 여성용품들을 보면요 그 당시 연지분 같은 화장품에 또 석경 같은 거울 꽃으로 당장한 머리쓰개 그다음에 구술장식 칠보단장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갖고 싶었던 일용품들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귀금속이나 화장품 5, 7회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장롱이며 집안 세 간도 다 나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박물가 제목답게 그 시절 여성들 취향을 엿볼 수 있는 그 다양한 장신구며 유행용품 화장품 생활용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주겠다는 사람은 남성이 분명하죠 그렇죠 네 박물가 전체에 흐르고 있는 화려한 여성용품들인데요 하지만 그걸 다 주겠다고 해도 싫다 싫다한 게 또 여성이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를 춘향이와 이도령으로 놓고 보면 아 그렇구나 싶은 얘기들입니다 네네 이런저런 선물을 주고 가겠다는 이도령 그거 다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그 춘향이 입장에서 박물가를 본다면 얘기는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그 많은 선물 다 필요 없다 마을에다 날 태워서 데려가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대신에 뭐 별의별 귀금속 장신구 화장품 살림살이 다 준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고 있기 마련인 남녀간의 이별 장면 꼭 춘향가 중에 이별 장면만 가지고 말한다 해도 같은 얘기겠지만요 이별은 보상할 물건은 없다 그렇죠 이별 없는 세상이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별하면서 이거 줄 테니 참거라 저걸 줄 테니 참거라 그렇지만 100가지를 다 준대도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박물가 처음하고 끝대목만 들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남자 쪽에서는 자꾸만 네 무엇을 달려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명당터에 집을 지어줄 테니 어떠냐 그러죠 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떠난다는데 그 명당터에 고대광실 누구하고 살란 말이냐 집도 싫다 그러잖아요 그럼 또 이걸 달라는 말이냐 하면서 그냥 온갖 박물을 다 늘어놓으니까 그 눈치 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경기 12좌창과 소춘향과 얘기로 연결해 보자면 이도령이 춘향이를 두고 가기 전에 달래는 모습 같죠 그래요 네 박물가에서 처음에 했던 말 서방님 정떼고 정이별한데도 날 버리고 못 가리다 그리고요 박물가 끝에 보면은 걷는 말에 마부담하여 날 다려가오 네네 세상에 뭘 준대도 다 소용없다 그저 이별 없이 같이 사는 거 날 다려가 주면 살겠다는 거 뭐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 경기 12작가 가운데서 박물가를 김애란의 소리로 들으면서 같이 사는 세상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억수나 아야야야 억수나 아 니는 말이요 저 유머 자행여를 보면서 박수도 안 치고 못 하고 있는 거 시방 아 박수라도 쳐야 할 거다뇨 외메 아 그냥 귀경도 못한다요 박수 안 치면은 뭔 죄라도 짓는 거냐고라 와마 아야 억수나 사람이라면 니도 저 유머 자행여를 끼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시라그라 아이고 그냥 시방 시집도 못 간 주제에 뭔 일로 나와서 귀경하고 있냐 그 말이요 아따 참말로 생각을 해봐라 우리 군이 말이요 그래야도 그 정국이서 그 아이를 가장 많이 낳은 군이요 자 그래가지고 그냥 시방 읍냇길을 그냥 열고서 유머 자에 아이들 태워서 행진하는디 예 애기 하나 못난 주제에 나와서 멀뚱멀뚱 무엇을 보냐 그 말이요 시방 아야야 억수나 올 가을도 일하고 넘겨불믄 말이요 니 나이를 생각해봐 와마 또 그냥 시집은 언제 갈 거냐 소리네 그냥 나 들어갈라요 에이 에이 그냥 들어갈몬 저거 유머 자 엄마랑 애기들이 돌아와 쉴 적에 말이요 누가 차 한잔이라도 대접한다냐 아 뭐시냐 그 차 심부름 간식 심부름이라도 해야지 아 그거라도 하려고 차암고 있는 사람한테 염장을 질러보네 그러나 이 나이까정 박가 못하고 사람 노릇 못해 미안하네요 아이고 요 얼굴을 못다가 뒤밀고서 그러면 수업을 하더라구요 야야야 억수나 근다고 들어가볼몬 나아가 저 뒷수발을 다 하라고요 아 거시기 말이요 그 행종이 있자뇨 그 행종이 온다고 이었는디 그 얼굴이라도 봐야 할 거다뇨 뭐시오 행종이는 왜요 나아가 그 사람 얼굴을 어째서 봐야 하는디 힝 이 암시롱이 아니 사람이 그라는 게 아뇨 뭐 그 행종이랑 같은 봉사팀이었자뇨 거구도 마음 잡고 내려온 사람인게 서로 야그정돈 할 수 있자뇨 아아 맞아봐 나가 그냥 애기 태우고 유모차 끌고 가는 순심이 보기도 거시기한디 사업 접고 내려온 행종일을 아니 나들은 어쩌라고 그랬쌌어 아니 그냥 그 야그라도 해보란 말이요 그 서로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아니 그 사람은 그 너한테 관심도 있는 거 같은데 야야 니는 그 차 한잔 할 생각도 없단 말이요 거시기 근개로 말이요 저 순심이만 해도 그렇자뇨 그 나이에 결혼이어서 애기 낳고 당당하게 유모차 끌고 행진하는 거 보란 말이요 아 그 단계 행종이 그 사람하고 말이요 야그 한번 해보란 말이요 괜찮은 사람이요 참말로 아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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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복촌이 삼촌이나 오징어 찢어가면서 성님 한잔 동생 한잔 하든가 나 갈라요 아야야 억순아 아니 가게 어딜가 아 저 유모차 끝나면은 이리저리 실어주고 도와줘야 돼 아야야야 시방 우린 봉사중이란 말이요 억순아 네 애기 구도 흥구는 소리를 강등자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가 전국에서 알아주는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군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짝을 찾고 가정을 이루면은 좋은데요 그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네 암튼 지역의 출산율이 좀 올라가지고 유모차 끌면서 잔치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이 시간 끝곡 전해드릴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만냥짜리 이야기 김봉룡의 소리 그림의 연주입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만냥짜리 이야기 김봉룡의 소리 그림의 연주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상하골 상사대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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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